방석 뮤지션을 이용하여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이크 미 포켓을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히 일반 핸드폰 마이크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넘사벽의 퀄리티 차이가 느껴졌었죠. 오늘은 마이크 미 포켓 마이크 부분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 라발리의 스탠다드였고 이번 시간은 라발리의 프로입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이거 보고 이게 왜 프로가 더 싸요? 아니고 본체를 제외한 마이크만 2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27만원 돈. 그러니까 이게 라발리의 포켓을 사고 이 프로까지 마이크를 추가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얘기예요. 상당히 비싸죠. 그럼 스탠다드 마이크 하나와 프로 마이크 하나를 구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제조사는 마이크 미, 원산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자, 마이크 미 라발리 프로 한번 밑으로 설명 쭉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기본 라발리의 마이크로폰이 포함이 되는 마이크 미 미 미니에서 보다 작고 깨끗한 사운드와 작은 노이즈를 원하면 라발리의 프로로 업그레이드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라발리와 프로를 밑에 비교해놓은 게 나오는데 이 프리퀀시 리스판서 자체가 그 70에서 18,000 근데 프로는 50에서 20,000이니까 거의 컨덴서급의 맞습니다. 그런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신호 처리도 더 빠르고 노이즈도 더 적고 그리고 마이크가 크기가 더 작아요. 그리고 장착 클립과 윈드스크린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밑에 제품 사용 보시면 폴라 패턴은 무지향성입니다. 360도 다 받아요. 그리고 오디오 주파수 50에서 2만 나와 있고요. 최대 사운드 프레셔 레벨 126dB에 신호대 노이즈 비율 신호대 잡음비가 70dB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12g 그리고 크기가 스탠다드에서 더 작아요. 네, 구성품 보시면은 마이크뿐만 아니고 클립을 상당히 많이 주죠. 네, 클립을 타이클립, 회전클립, 마거클립, 링클립까지 해서 총 6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포켓터 알아보기 밑에 이제 또 이렇게 연동을 시켜놨네요. 자, 그럼 바로 외관 한번 살펴보고겠습니다. 네. 자, 라발리 프로입니다. 네. 와!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양한 커넥터들이 들어있어요. 구성품 많이 챙겨준다 했잖아요. 네네네. 커넥터로 승부를 보네요. 네, 여기. 왜냐하면 이게 의상에 따라서 진짜 많다. 그 지피는 게 있고 안 지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사연해요. 괜히 프로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는데,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저희가 기존에 썼던 안 프로 안 프로랑 비교하면은 또 작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직경 차이도 많이 나고요. 애초에 모양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 프로는 가격이 비싸요. 그만큼 자, 여기 이쪽 부인 커넥터 부인은 똑같네요. 여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게 프로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줍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가 75만원도 비쌌는데 거기다 27만원을 추가로 더 쓸 만큼 과연 이게 의미 있는 퀄리티 차이인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아이폰 스탠다드 프로까지 다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이 오디오는 아이폰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입니다. 마이크밑포캣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여 여러분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모든 콘텐츠의 사운드를 스튜디오 끝 품질로 만들어줄 작지만 강력한 무선 오디오 녹음기 및 송신기입니다. 이 오디오는 마이크밑포켓 스탠다드 마이크를 사용한 음성입니다. 마이크밑포캣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여 여러분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모든 콘텐츠의 사운드를 스튜디오 끝 품질로 만들어줄 작지만 강력한 무선 오디오 녹음기 및 송신기입니다 이 오디오는 마이크미 포켓 라발리어 프로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입니다 마이크미 포켓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여 여러분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모든 컨텐츠의 사운드를 스튜디오급 품질로 만들어줄 작지만 강력한 무선 오디오 녹음기 및 송신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듣고 왔는데요 확실히 프로는 프로다 저희가 아까 녹음을 받을 때부터 현피디님이 앞에서 달라요? 그랬더니 달라 달라 확실히 다르다고 그렇게까지 다를 게 있나 했는데 딱 써보니까 일단 뭐랄까 일부러 이걸 더 돋보이게 하려고 스탠다드에다가 스펙을 좀 덜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결국 이것까지 사라고 하는 구매 심리도 75만원 쓸 거면 좀 더 써 100만원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퀄리티 차이가 나게 해서 이거를 들어버리는 순간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네 그래서 마이크를 사는데 본체까지 스탠다드와 프로까지 구매를 하시는데 100만원이 조금 넘게 든다는 거 하지만 그만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오디오의 퀄리티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컨텐츠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여행 유튜브 중에서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세련되게 만드는 영상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홍보 영상 비슷하게 이렇게 영상미가 돋보여야 하는 그런 데서 현장음을 딸 때는 솔직히 현장음 퀄리티가 좀 좋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영상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저한 드라마틱한 퀄리티의 상승을 꿈꾸고 계시다면 마이크 및 포켓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네요 다만 비쌉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아이폰과 그리고 일반 스탠다드와 프로까지 쭉 사운드 비교를 잘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고급형 마이크가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때는 이제 이 마이크 및 포켓이 좀 비교 대상이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라발리 프로 26만 9천원짜리 마이크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은총 시간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에 양사합니다 에코딩 타임스